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선거 개입인가 아닌가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보수신문들에서도. 그래서 총선에서 좀 영향을 좋게 주려고 한 민생토론회가 오히려 정권심판론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아니다. 민생토론회는 총선이랑 연관이 없다. 이런 반론도 있어요. 라고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하죠. 민생 챙기는 게 지금 대통령이 항상 챙겨야지 뭔 소리냐라고 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민주당 정권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을 한 30일 40일 앞두고 지방을 막 다니면서 18번이나 다니면서 지역 공약하고 막 예산 투입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막 다 막 가버리겠습니다. 막 대고 가서 이러시고 이렇게 해요. 그럼 국민의힘이 야당이면 그러면 민주당 정권 비판 안 하겠어요? 이거 선거 개입 왜 하냐고. 지금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한다라고 비판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2020년도에 총선 전에 한 60일인가 냅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독도 가가지고 가독도를 보면 막 가슴이 뛴다고 막. 그래서 막 당시에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이건 어떻게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냐고 막 비판했거든요. 그때는 한 번이었는데 지금 16번인데 앞으로 더 얼마나 할지 몰라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있다. 언젠가는 정권 바뀔 거 아니에요. 정권 바뀌어가지고 진보진영에 있는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막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면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비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주의 파괴. 알겠습니다. 지금 보수 참칭 패널 당성철 소장님이 일침을 가해주셨는데 많은 보수 언론들에서도 비판하는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나흘이 멀다 하고 선심공세 공수만 바뀐 대통령 중립공방 이렇게 같은 괴로 장 소장님과 같은 괴로 비판을 했고요. 또 중앙일보에서는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 뭐 이런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생토론회가 과연 선거 개입인가 아닌가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있었는데 조금 자세한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상쾌의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인싸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유리할지 아니면 정권심판론을 부축일지 여기까지 제가 좀 질문을 드렸어요.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유불리를 제가 얘기를 하기에는 예측이 불가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 통하긴 해요. 안 통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죠. 이걸 보통 얘기하면 아까 장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세심하게 비판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대통령은 정치적인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슨 정책토론이라는 이름 하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관건선거의 또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면 말씀한 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나서서 선거 때 나서서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해도 법적으로 어떤 책임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규칙과 원칙에 따라서 선거를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준은 어디가 있는 거죠?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적당히가 없어요. 아까 뭐 저기 김용남 전원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적당히 없는 게 보통 이건 지혜롭게 하려면 적당히 치고 빠지거든요. 티 안 나게. 어디도 좀 갔다가 좀 쉬었다가 어디도 갔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한 18번을 그냥 내리 그냥 전국 일주로 하는 겁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 대통령실의 변명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게 야당이 민생 챙기라고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야당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2년 내내 말 안 듣다가 이제 총선 앞두고 한 3, 4일 앞두고 나서 열심히 또 민생 챙기고 다니는 거 누가 보더라도 태도나 시점이나 모든 측면에서 광건 선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공정상식 얘기하는데요. 다 그거 발로 걷어차고 있다. 제발 좀 이제 그만하시고 좀 정신 좀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 지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행정권의 재량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빈도가 너무 많은 거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비 일악인 건데 하필이면 선거 때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비판 당연히 야당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도 뭐 비슷한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민생토론의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지금 정도의 문제나 그 민생토론에서 나온 정책의 문제를 오히려 짚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빈도가 있으면 당연히 오해가 사기가 쉽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정책토론에 그러니까 민생토론에서 나온 정책들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뭐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에 이르는 정책들이 많더라고요. 당장 이루기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만큼 민생토론의 내용도 우리가 당연히 신경 쓸 저는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이걸 행정권의 재량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거니까 다 못하게 하면 사실은 민생토론이나 정책 발표를 대통령이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5번의 선거가 있었거든요. 총선, 재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번에 총선까지. 그러면 거의 1년도 안 되게 한 10개월 정도 사이에 계속 선거가 있는 것이고 선거 기간을 합치면 사실 선거 분위기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1년 중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피해서 정책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민생토론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책을 설명할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빈도의 문제고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보여요. 지난 정권도 그랬는데 이번 정권에서 절정을 치고 있죠. 대통령이 어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 좌우, 여야를 다 통합하는 어떤 리더에서의 모습보다는 점점 정권이 바뀔수록 개파의 수장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어요. 지난 정부도 그랬었는데 이번 정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2대 국회에서는 정치권력 구조의 개편을 비롯한 개헌 작업을 착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지금 헌법으로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문제는 대통령의 말의 무게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생토론회 18번을 거치면서 거기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거 저거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국민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겠어요. 그리고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지역 그렇게 왕창 다 풀어버리면 그다음 뒷감당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의 신뢰도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정권심판론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민생토론회가 지지율을 끌어모으는데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과도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어쨌든 모두 신뢰는 안 할 거다. 오히려 이게 반작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개별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와서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이 지역 그린벨트를 확 품대. 그런데 내가 그거 땅 주인이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좀 우호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이 민생토론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멘